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강혁입니다. 이번 시간 삼화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삼화전기 봤는데 삼화전자나 전기나 일단은 흐름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삼화전자 페라이트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지금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궁금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서 박스권을 유지시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페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풀고 왔고 사실 이 페라이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차를 전기차에 전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쪽 방향으로도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 미국 쪽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수혜 받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으실 텐데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 오늘 그 부분 공개를 하면서 또 좋은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 볼게요. 그러면 준비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사마 전기 사마 전자 둘 다 테슬라 페라이트 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 주가 수혜주가 나오고 있다. 테슬라에서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해서 뭔가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 뭔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페라이트를 통해서 전기차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상 좀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분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일 빠르게 나와야 제가 이제 26년도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말고도 페라이트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바로 뭐냐면은 이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 네. 바로 이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천조라고 한다면은 이 충전기, 충전소 관련된 시장이 거의 300조에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따라 와요. 계속 충전소, 충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만 신경을 쓰시지 바로 이 충전소 아니면은 무선 충전에 관련된 이런 이슈는 조금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무선 충전 핵심 소재는 지금 페라이트 코어 현대차에서 현대차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대차 쪽이 뭐 전기차 전세계 시장에서 5등 안에 들잖아요. 뭐 2윈가 4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삼아전자가 무선 충전 되는 핵심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사실 현대라든지 SK, 삼성 쪽에서는 이미 미국 쪽에서 충전소 건설에 있어서 진출을 했습니다. 이미 짓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기사 내용들은 종목들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무선 충전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충전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진다고. 우리 핸드폰 충전기도 무선 충전기 나왔을 때 정말 획기적으로 판단을 많이 했고 그걸 이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제 차량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기사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페라이트 충전소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지금 기사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내용들이 지금 공시 내용으로 혹은 혹은 이제 리포트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얻기 힘든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기업 상세 자료 이렇게 파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포트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돌고 있는 리포트들 정리한 자료들이고 또 그에 따른 매수매도 타점까지 적혀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 번호 4259-1633 번호로 3화 3화전자의 3화 그리고 구독이라고 구독자라는 표시에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일 먼저 이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사야 되는 자리인지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구분이 되시고 나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 그 매도 가격대에 맞춰서 한번 매매를 진행해보시면은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큰 수익 만드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팔 수 있는 시점이 단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고 그 시간조차 1시간 30분 5분 이거 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4259-1633 통해서 3화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무료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기업 상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업 상세 자료 통해서 꼭 3화 전자로 큰 수익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 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이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건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보여지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러면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